9과 사건과 사고 라우만 씨, 괜찮아요? 많이 다쳤어요? 팔이 조금 부러졌어요.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.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? 일하는데 옆에 세워놓은 셋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. 그랬군요.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그래도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잘 쉬시고 빨리 나으세요. 네,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